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회전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는 때도 있고 못 하는 때도 있습니다. 내가 우회전하기 전에 있는 횡단보도, 그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 있으면 횡단보도를 지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회전이 안 돼요. 하지만 횡단보도가 없거나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면 그때는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을 할 수는 있는데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 또는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차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우회전해야 되죠. 그래서 법원 판결문에는 비보호 우회전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우회전하다가 좌회전하는 버스와 일어난 사고인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빨간불인데요. 저 앞에 횡단보도가 없으니까 우회전할 수 있죠. 인공섬을 지나서... 아이고, 아이고, 버스가. 버스가 자격하게 달려온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다시 한 번 볼까요? 자, 여기. 이것은. 여기 횡단보도 여기는 가도 됩니다. 사람이 없으면 또 신호등이 없으니까요. 여기를 지나서 버스가 오른쪽 바탕으로 들고 오는데요. 버스가 이쪽으로 갈 줄 알았죠. 3차로 갈 줄 알고 조금 들어갔는데 4차로까지 들어오면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이번 사고 버스 측에서는 아니, 내가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는데 거기서 차가 우회전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우회전 차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는 차에게 양보를 해야죠. 정지선에 서 있었어야죠. 여기. 여기 정지선에 서서 기다렸었는데 왜 이 앞에까지 쑥 들어와서. 이거는 우회전 차가 보호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회전 차, 블박차. 100% 잘못입니다. 그렇게 버스 측에서는 주장합니다. 하지만 블박차 운전자는 아니요, 저는 버스가 깜빡이 켜고 오는 걸 보긴 봤어요. 봤지만 버스가 2차로 오다가 깜빡이 켜고 3차로쯤은 올 줄 알았죠. 그래서 제가 조금밖에 안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면 어떡해요. 너무 극격하게 들어왔잖아요. 저는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들어오면 보고서 버스에서 저렇게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서로 팽팽한데요.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우회전할 때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서 천천히 돌아야 돼요. 우회전한 다음에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 하면 4차로는 우회전해야 됩니다. 대각선으로 쑥 들어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매우 위험해요. 한편. 우회전 들어가려고 하는데 좌회전하는 차들이 있습니다. 좌회전에 오는 차들이 있으면 그 차들을 잘 살펴야 돼요. 그 차들이 1차로, 2차로 해서 좌회전하네. 그럼 그 차들은 전부 다 1, 2차로만 가겠지. 3, 4차로는 비어있겠지. 나는 4차로 가면 되지. 그럼 쑥 들어가다가 지금처럼 좌회전 맞추면서 오른쪽으로 나온 차들도 있어요. 이 버스가 처음부터 오른쪽 깜빡이 켜고 있죠. 보세요. 오른쪽 깜빡이 켜고, 오른쪽 깜빡이 켜고. 계속 켜고 오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버스가 2차로 해서 좌회전했지만 오른쪽 깜빡이 켜고 3차로 갈 수도 있고 4차로까지 갈 수도 있고. 그런데 버스가 이 3차로까지만 가겠지. 버스는 이렇게 이 차처럼 3차로 가겠지. 나는 이 4차로 가면 되지. 그러고 들어가는데 버스가 이 4차로까지 들어온 겁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기본적으로 우회전차가 더 많이 잘못한 겁니다. 만일 우회전차가 저 앞으로 들어와 있는데 버스가 보고 때렸다고 하면 그때는 버스 잘못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지만 거의 공시죠. 한편 블박차는 저는 가다가 멈췄어요. 보세요, 제가. 여기 멈춘 데 때렸잖아요. 그런데 속도가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멈추려면 정지선에 멈췄어야 됩니다. 여기 멈추면 여기까지는 못 오잖아요. 버스는 여기서 깜빡이 켜니까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는데 여기 좀 더 들어간 거. 그리고 완전히 멈춰지지도 않았고요. 설령 여기 멈췄다 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쭉 뚫어서 멈춘 건 움직인 거랑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버스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했지만 1차로, 2차로가 좌회전 차로입니다. 두 대가 좌회전할 수 있었는데요. 버스는 두 번째 차로에서 좌회전합니다. 좌회전해서 2차로 쭉 갈 때는 그냥 가면 돼요. 하지만 버스가 좌회전 마치면서 우측 깜빡이 켜고 들어올죠? 오른쪽 깜빡이, 오른쪽 깜빡이 켜고 들어올 때는 여기 차가 오고 있어요. 인공선 옆으로 차가 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회전하는 차랑 거의 동시에 들어가면 잘못하면 부딪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회전에 들어온 차를 살피면서 들어갔어야 됩니다. 내가 좌회전하는데 저 차가 오네. 저 차가 당연히 양보하겠지? 당연히라고 생각하면 사고로 이어집니다. 만약에 블박차가 3차로까지 쑥 들어가서 대각선으로 들어가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블박차의 100%입니다. 하지만 4차로 들어오는 차는 자기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인공선 옆으로 우회전에 들어오는 차, 그 차를 살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차와 여유 있게 조금 저 앞으로 들어갔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들어옵니까? 여기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여유 있게, 쭉 여유 있게 들어가야 되는데 급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블박차가 당연히 멈출 거로 생각한 것, 그것은 버스의 잘못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고는 버스가 오른쪽 깜빡이 치고 오고 있었기 때문에 버스가 어느 차로로 가는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안전하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블박차가 우회전한 블박차가 더 많이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버스도 오른쪽에서 차가 오고 있는데 급하게 빠르게 달려온 것, 그것은 버스의 잘못입니다. 전체적으로 블박차 70, 버스 30으로 보입니다. 자세히 grote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